오케이 CFI 방문했네요 먼저 문장카드 오케이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을 땐 I'm sorry Sorry 해도 되고 I'm sorry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 할 때 그런다 오케이 자 일단 I'm은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I'm의 줄임말이야 좋습니까 I'm을 줄여서 뭐라 한다 I'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고 좋습니까 네 자 쏘리부터 보겠습니다 쏘리의 뜻은 미안 미안하다가 아니야 미안하니야 미안한 그러면 무슨 시예요 이거 이름 시예요 하다 시예요 어떤 시예요 어찌 시예요 오케이 이런 걸 보고 어떤 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미안한 선생님 어떤 선생님 미안한 선생님이란 말이 있다 치자 그럼 어떤 선생님이라고 미안한 선생님이란 어떤 선생님 미안한 선생님 미안한 상황 어떤 상황 그렇죠 어떤 이란 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어떤 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운 말 쓸게 얘를 보고 비동사라고 해 비동사는 종류가 m is a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얘들은 전부 뜻은 똑같은데 그냥 같이 사용하는 애만 달라 자 전부 뜻은 이다 있다 물론 묻는 문장에서는 이렇게 변하기도 해 오케이 어쨌든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자 가 근데 무슨 일을 하냐 보냐 여기에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어떻다 가 됩니다 그러면 am sorry의 뜻은 어떻다 미안하다 라는 무슨 시 됐다 이런 걸 보고는 하다시로 변했다 그래요 어떤 시 앞에 am is are 같은 게 있으면 어떤이 어떻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orry의 뜻은 나는 어떻다 미안하다 나는 어떤 시 상태다 소리한 상태다 난 미안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happy라는 단어도 있어요 happy 해피 해피의 뜻은 이라는 어떤 시야 이거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I am happy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어떤 행복한 어떻다 am happy 됐습니까 자 am is are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어떤 시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I am sorry 하고 얘기하면 되겠다 다 먹힐 수요 말하고 싶으면 I am sorry I am sorry 그랬더니 I am sorry 그랬더니 It's okay It's okay It's okay It's okay It's okay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뭐 아유 뭐 미안하다고 말할 것 까지 없어 괜찮아 진짜 그래서 미안합니다 I am sorry 그랬더니 It's okay It's okay It's okay It's okay 그 다음에 너 괜찮니? 너 괜찮니? 너 괜찮니? 선생님이 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경찰관은 못하냐 경찰관은 못하냐 경찰관은 근데 시험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네? 이제 너무 시험치는데? 그러니까 시험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뭘 할까? Are you okay? Are you okay? Are you okay? Okay 자 일단 너는 괜찮니?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런다 Are you okay? Are you okay? 이러면 된대요 자 그러면 are you okay? 해서 okay부터 설명할게 무슨 시죠? 무슨 시죠? 이름 시에요? 하나 시에요? 어떤 시에요? 어찌 시에요? 이건 또 어떤 시야? 자 이거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 이거 뭐라 그랬어요? Okay B 동사는 뭐가 있는데? Am is are 가 있는데 같이 쓰는 애만 다르다 있지 Am은 누구랑만 쓴다? I 하고 I am 근데 you는 you am도 아니고 you is도 아니고 you are 야 자 근데 are you okay? 하고 뭐하고 이제 비교해 설명할 거냐면 you are okay 하고 비교해 설명할 거야 자 그래서 you are okay는 여기에 끝에 뭐? 문점이야 마침표 아 이건 마침표 해야된다 자 얘가 무슨 뜻이라 했죠? 괜찮은.. 괜찮은 이라는 어떤 시 뭐라고? 그랜타가 사라지? 그거 뭐라고? 오케이 그러면 얘 B 동사라 그랬죠? 그게 그거야? 오케이 어떤 시 앞에 B 동사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? 어떤 시? 타? 어떠타가 된다고? 자 그럼 요렇게 하면 뭐가겠어? 어떠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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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you are okay는 너는 괜찮다 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괜찮다가 아니고 너는 괜찮니? 그러면 you are를 뭐로 만들면? are you로 만들면 뭐하는 느낌이 들어서? 묻는 느낌이 들어서 you are, you are you are가 묻는 것 같아 are you가 묻는 것 같아? are you가 묻는 것 같죠? 그래서 너는 괜찮다는 뭔데?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근데 너는 괜찮니? 하려니까 뭐라 그런다? you are okay 네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 you are okay 너는 괜찮다 넌 괜찮다 you are okay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 는 뭐야? You are happy 하고 옆에 물음표 할까? 맞춤표 할까? 오케이 이건 너는 행복하다 야 근데 너는 행복하니?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? You are... Are you... Are you... Happy? 좋습니까? 한다면 더 될 것 같아요 그 버스에서 약간 좀 깨닫아버렸어요 Are you okay? 너 괜찮니? Are you okay? 그랬더니 Yes, I am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Are you okay? 그랬더니 뭐라 그래 Yes, I am 이래지 Yes, I am 뒤에 이게 생략된 거야 오케이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 오케이 B동사가 하는 일은 B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 어떻다라는 무슨 시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 괜찮니? 물었더니 그래 나는 괜찮다 하는 거야 됐습니까? 오케이 자민이가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하다가 의자 막 책상 막 들고 껀덕 껀덕 거리다 과장탕 넘어섰어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게 잘한다 Are you okay? 그러겠지 뭘 잘한다야 어? 뭐야 자민이 피가 칠칠 나고 있어 No, I am not 이러겠지 응 안괜찮아요 이러겠지 네 Okay, are you okay? 그랬더니 안괜찮으면 뭐라 그래 No No I'm not 이래 난 괜찮지 않다 선생님이 우리 보다 할 수 있잖아요 나 시간 잘 안 했네 나 시간 잘 안 했네 나 시간 잘 안 했네 내 시간 잘 안 했네 내 시간 잘 안 했네 걍 꼬치 벗겼는데 우리 발 차acrm을 깨진 거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 남자의 피치 피치 흘리면서 결실해가지고 나 교환해가 있고 꼬마하고 왔어 Okay 넌 괜찮니? 라고 묻고 싶으면 넌 괜찮니? 라고 묻고 싶으면 넌 괜찮니? 라고 묻고 싶으면 응 괜찮으니까 예스 아이엠 오케이 예스 아이엠 오케이 그 다음에 너 괜찮니? 아유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안괜찮아 노 암나 슈가 네 오케이 그래서 너 괜찮니? 뭐라고 물었더니 아니 오케이 라고 물었더니 괜찮으면 뭐라 그러는데 예스 아이엠 이러고 끝내도 되고 예스 아이엠 오케이 해도 되는데 안괜찮으니까 뭐라 그래 No I I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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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OK 다시 들어가면 아니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에요 나는 괜찮다 I'm OK 난 괜찮지 않다 그래 네 레깅스는 레깅스죠 레 쓰고 경 쓰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fi 어디가십니꺼 레깅스가 거기 나와요? 겠지 ormuş 무슨 c예요? 미안하다가 아니야 미안한이라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어 I'm sorry I can't 괜찮은? 괜찮은? OK 난 괜찮아 I'm OK OK 너 괜찮니? 너 괜찮니?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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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그래 우린 할 수 있어 Yes We can Yes we can Yes 그 다음에 아니요 No No OK 아니요 나 그거 안 좋아해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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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I I I'm이 아니고 I인데 I I I Don't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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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글자 뭐지 이거 알파벳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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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. No. No, I don't like it. 그 다음에 너. 너 배고프니? 어... Are you? Are you? Are you? Hungry? Are you hungry? You. 네, hungry. 있다. 있다. 원래 B동사인데 U나 데이나 W이랑 같이 쓰는 거 U, M이야. U, E, Z야. U, R야. B동사 아까 얘기했죠. M, E, Z, R가 있다고. 근데 U랑 같이 쓰거나 데이랑 같이 쓰거나 W랑 같이 쓰는 건 U, M이야. U, E, Z야. U, R야. U, R였죠. 넌 아름답다. U, R, E, Z가 어디서 얘기해? Are beautifu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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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 다음에. 아이쿠 이런. Oop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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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, 미안해. Oops. Oops. I'm sorry. Oops. I'm sorry. Oops. I'm sorry. 아니다. Not. Not. OK. 이건 내 연필이 아니에요. OK. 이건 내 연필이 아니에요. TH 나왔네. TH 나와면 어떡해. TH 나와면 어떡해. 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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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를 살짝 물어야죠. This, th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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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 이 글자 뭐야? M 무슨 소리나? Y는 I 됐어 그러면 My Pencil Pencil This is not my pencil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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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그 다음에 저러고 있으니까 뭘 제시간에 끊지 왜 겠나 내가 참 관장하겠다